지금 내 얼굴이 나오는데 안나와요? 토마토만 나와요? 요즘은 뭐해야되요? 토마토요? 지금은 저까지 하고 저까지? 그리고 밑에 하엽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유인줄에 이렇게 찢기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찢기 그럼 지금 이제 수확은 언제쯤 해요? 수확이 한 4월 20일 넘어가면 하지 않을까 4월 20일? 아 이거 그럼 이게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1단이고 이게 2단이고 이게 2단 3단까지도 이게 3단이고 4단이 꽃이 폈어요 5단은 몽우리가 적고요 6단이 꽃이 피면 수확이 가능해져요 아 6단이 꽃이 피면 1단에서 수확이 가능해지는구나 그렇죠 이게 토마토의 원리네요 그렇죠 음 이게 저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 이거 그러면은 토마토 종류는 뭐예요? 이게 샤르망이에요 샤르망? 이름도 이쁘다 아 이거를 이제 따주는구나 이렇게 이게 겨가지라 그러는데 네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지 네 도마도, 다마도 크고 세력이 다마 도마도 크기도 크고 네 세력이 요런 겨가지라든지 요런 부분에 소모가 되니까 응 가지 않게 네 이쪽으로 알쪽으로 갈 수 있게끔 네 요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요기도 요거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제거를 해줘요 그렇지 오우 처음 하는데도 잘하네 잘하네 그렇구나 아 근데 토마토도 그러면 손이 많이 가 이 겨가지가 원래 잘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제거를 해주는데 응 개중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 따도 돼요? 그렇죠 요기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있고 우리 예손지는 좀 덜어줘요 아 가끔씩 와서 이것 좀 따고 가야겠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응응응응응응응 음 이걸 근데 다시 또 꽂으면 나오잖아요 요거요 응 나오긴 하던데 나오긴 하는데 약하지 토마토가 안 열려요? 몇 평 정도 하시지 우리? 곰돌이 토마토 농장 내가 한 실평수만 한 2천평 됩니다 응응 2천평? 응 오우 지금 4월부터 한 몇월달까지 수확 요토마토는 지금 4월 하순부터 네 어 6월 하순까지 네 수확을 하고 네 또 7월달에는 방울도마토가 들어가요 응 내가 예전에 쟤한테 물려 썼어 응 한번 써야지 한번 써야지 일을 너무 잘해 응 응 이쁘다 응 수정을 얘가 다 해주니까 응 토마토 수확할때 또 빨갛게 읽을때 한번 볼게요 네 네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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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엥